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일선에 뛰어든 취준생들의 마음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요즘은 아예 기회조차 잡기 어려워져 한숨이 더 깊은 요즘인데요.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수시로 바뀌는 취업 트렌드도 취준생들의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최근 세웅시장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면접인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면접에선 사람 대신 기계가 질문도 하고 면접자의 답변까지 평가하죠. 네, 이번 달부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AI 면접을 도입하는 현대차의 경우에는요.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AI 면접 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이후 AI가 답변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 음성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모두 분석해 지원자의 성량과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기업마다 AI 면접을 통해 행동, 음성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분석해 지원자의 성량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기업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의 AI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면접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굳이 어느 기업에서 쓰겠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컸는데요. 확실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졌죠? 네, 지난 2017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AI 면접은 당시만 해도 회의적인 반응이 컸는데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 기업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LG유플러스, 신한은행 600곳이 넘습니다. 한 개발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AI 면접을 도입한 기업은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 기존의 면접 형태로 돌아올 법도 한데요.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 면접을 계속 유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기업들이 내세우는 AI 면접의 주요 장점은 객관성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AI 면접을 활용하면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요즘 MZ세대가 중요시하는 덕목 중 하나인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채용 지원자들의 생각은 기업과는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채용 플랫폼에서 1년간 구직 활동을 한 구직자와 직장인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6명은 AI 면접보다는 대면 면접을 더 선호한다고 답한 건데요. 대면 면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63.5%가 가장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8월의 설문조사 때도 AI 면접은 초기 단계라 오류가 많을 것 같다. 검증 알고리즘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줄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면 면접 때 대답을 잘못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인공지능 면접에서는 단 한 번으로 기회가 날아가 어렵다는 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취준생들이 꼭 반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도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군요. 대면 면접 때 압박 질문이 나오거나 한 대답에 대해 계속해서 어려운 꼬리 질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별도 면접관이 없는 AI 면접에선 지원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이어지는 이런 압박하는 꼬리 질문에선 자유로워 오히려 부담이 덜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준생이 편한 장소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보니 오프라인 면접에 비해 긴장감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기업과 취업준비생 사이에 온도차를 줄일 보완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시장에 들어선 인공지능 면접의 비중을 고려할 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한 기업에선 지원자들이 AI 면접의 평가 방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지원자로서도 AI 면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인공지능 면접이 확산되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인재를 뽑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취준생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건 아닌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어워드 합리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